안녕하세요 멀렁이 채널입니다 컴백샵 정문에 와있구요 지금 구정 세일을 해가지고 15%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군 대형 반압 요거를 지금 관심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가 8만 2천원인데 요거 7만 2천원에 지금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원은 할인되는게 어딘미 1시부터? 아 지금 11시 반인데 이게 평일에는 하루종일 오픈인데 주말에는 1시부터 여네요 이거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?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까? 고맙습니다 신고하시면 속은 몇 시간 돼요? 들어가 보시죠 찍어도 되죠? 네 그럼요 찾는 제품은 이쪽에 있습니다 프랑스군 대형 반압은 3개 정도가 있습니다 3개 그리고 이제 제품 상태는 올모스트 뉴라고 되어있는데 거의 새거라는 표현인데 실제로는 그냥 새겁니다 근데 보관 상태가 오래되가지고 새거라기 좀 부르게 민망해가지고 올모스트 뉴 이렇게 되어있고 실제로는 미사용 심플 아 애매하네 아 거의 비슷해서 어떤게 좋을지 선택이 안되네요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요 그 계좌이체로 하면 더 싼거 같던데요 아 네 쌔기간여가지고 신고 할인 들어가고요? 네 야 네거 안하셨잖아 이거 입금했어요 어디 은행 하셨어? 국민은행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프랑스군 대형 반압 72,250원 헝가리군 오닥불 취사용 삼각대 29,750원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Got a good day 온갖 29,750원 통제 키 30,達 40,70원 유용하 30,000원 귓 names 50,000원 30,000원 50,000원 30,000원 감사합니다.